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이 오로라 공주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2020년도 경전의 하반기에 12디 신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2디의 한복을 제가 갈아입으면서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플렉스 씁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선생님의 의상이 범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상이 항상 매 회차마다 이렇게 나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로라 공주가 사실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려고 제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의 오로라 공주라는 컨셉을 보고 좀 특이하다 아니면 등등 진짜 오로라 공주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싶고요.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하고 제 꿈도 디자이너였었는데 무용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컨셉을 잡으면서도 또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선사하고 싶고 보는 재미 또 우리나라 한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요.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제 오로라 공주 12띠 신술을 보면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보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플렉스 해야 되겠죠? 네. 플렉스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하반기 운세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게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그렇죠. GTE 그러면 일단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1996년 25살 병자생의 10월 달에 운세입니다. 의식이 풍족하니 매사가 유혹이 넘친답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이 발전하면서 뜻밖의 기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직장인의 승진운이 있고 예술이나 기술 그런 사람들에 종사한다면 왕성한 창작력이나 호흔을 도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0월 달 자체는 그래도 운세 자체가 좀 평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11월에 운세예요. 노력은 많이 하나 성과가 좀 부족하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의기소침하시겠죠. 힘을 내세요. 주변에 소인이나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니 대인관계에서는 항상 언행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구설도 끌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운세고요. 시험에 합격할 운이 강하며 입시나 새로운 직장을 구입, 그러니까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기혼자는 자녀로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할 일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직장인은 좌천이나 명예퇴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운세. 11월 달은 조금 조금씩 조심해야 될 운세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운세예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열리면 기인의 도움이 있대요. 소원성취하시겠어요. 문서운이 있고 또는 사업과는 이득을 보는 일도 있으니 그것도 좋은 운세고요. 여자의 경우에 혼담이 오가는 운세래요. 결혼할 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윗사람이나 부모의 마찰이 생길 운세가 있으니 문서나 이런 마음의 고통도 있으니까 항상 말과 언행에는 조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37살 갑자생 쥐띠의 10월 달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이며 가문을 빛낼 일이 있대요. 어우 그건 정말 좋은 운세 같아요. 직장인이나 공직자는 등급이 올라가고 자연히 재물이 쌓일 운이래요. 그것도 괜찮고요. 어떤 일이 만인이 인정하는 공적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 혼인의 관계하는 일에는 모두 길하답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창업에 좋은 시기랍니다. 직장인은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을 운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노력여야에 따라서 더 승진도 할 수도 있고 여자의 경우에 사주가 신약하다는 뜻은 좀 마음이 여리거나 할 경우에는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자인 경우는 11월 달은 남자를 좀 조심하셔야 될 운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12월의 운세예요.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고요. 매사가 모든 일에 순조롭대요. 정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큰 재물이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미혼 여성을 만나는 사람끼리 혼담이나 친척 간의 혼례를 치를 수 있는 이것도 운세는 12월의 운세는 그래도 평탄하고 좋은 것 같아요. 72년 49살 임자생의 10월 달의 운세입니다. 몸에 잔병이 생기거나 문중에 상복이 불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신다든가 주위 분들이 돌아가실 상복운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거나 막혔던 관제나 이런 것도 순수 관제 구설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제 그런 것도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주가 신약하면 문서운도 있고 신강하면 보증이나 이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좋은 일에는 마각기니까 호사 담화의 운세이기도 하고요. 문학이나 학문과 관계 있는 사람은 길한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사주가 신약하면 문서운이 따로 귀인의 도움도 있답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속으로는 허망한 꿈도 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운세 자체가 막 이어가지만 또 남들이 볼 때는 허울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라는 뜻입니다. 뒤쪽은 개살분이에요. 내실을 다지십시오.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낳는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노력여야에 따라서 내가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개업이나 학장은 불길하며 지금 현 위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합작이나 동업은 그래도 길하답니다. 그리고 사주나 신약한 사람은 이성이나 돈으로 인해 구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1960년 61화 경자상 주띠의 10월 달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업이나 사업의 확정은 좀 불리하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길흉이 극과 극이 이렇게 마찰이 되니까 아무래도 돌발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가 오는 시기나 유부남의 유혹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구설수도 낄 수 있으니까 남녀관계는 정말 돌다리를 두들겨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1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를 수도 있대요. 합작이나 동업의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본인의 이득과 득이 실과 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합작하실 때도 꼭 시기를 보고 하셔야 되고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운이나 승진운도 있답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원성취하는 시기랍니다. 연예인인 경우는 또 인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남자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매사에 처음에는 순탄한 듯 보이지만 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자년의 쥐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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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